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2회 일반기기사 문제 제4과목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80번까지 문제입니다. 61번부터 70번까지는 기계재료 문제고 71번부터 80번까지는 유압기기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 61번을 봅니다. 피로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피로한도, 피로라고 하면 기계적인 성질이죠. 인장압축, 인장압축 이와 같이 반복하중을 받는 부재의 경우 그 반복하중을 받았을 때 견디는 정도를 나타내는 한계치, 응력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로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면 노찌, 그리고 두께, 거칠기, 그리고 잔류응력, 대표적인 이렇게 4가지의 요소에 따라서 피로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기 1번을 보면 지름이 크면 피로한도는 작아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께가 두꺼울수록 피로한도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두께가 두껍다는 의미로 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름이 크면 피로한도는 작아진다. 두 번째, 노찌가 있는 시험편의 피로한도는 작아진다. 이런 부재의 인장압축, 인장압축, 반복하중을 가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재의 노찌를 냈을 때 펀치로 찍어서 노찌를 만들어놨을 때 이런 경우에 인장압축, 인장압축해서 반복하중을 가하게 되면 노찌가 없는 경우보다는 파괴가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피로한도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표면이 거친 것이 고운 것보다 피로한도가 높아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표면이 곱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표면의 정밀도가 높다라는 얘기고 표면을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가공을 하게 되면 가공경화라든가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해서 강도나 경도가 좋아지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고운 경우가 거친 경우보다는 피로한도가 높다. 반대로 이렇게 봐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이 거칠수록 표면의 조직이 단단한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 거로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곱다라고 하면 가공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로 인해서 가공경화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좀 저항력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이 거친 것이 고운 것보다 피로한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4번은 노지가 없을 때와 있을 때 피로한도비를 노지계수로 한다. 맞습니다. 노지계수의 정의는 노지가 없을 때 피로한도분의 노지가 있을 때 피로한도분의 노지가 없을 때 피로한도의 비로 그래서 노지계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고요. 61번의 답은 3번으로 봅니다. 62번을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중 계량 처리한 알루미늄 규소합금은? 알루미늄 규소, 알루미늄 합금 중에 알루미늄 규소합금이다 그러면 실루미닌이죠. 알팩스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실루미닌이 되고요. 알루미늄 합금을 만들 때 계량 처리가 가능한데 이 계량 처리라고 하면 주조 시에 알루미늄 합금을 만들기 위한 주조 시에 소량의 나트륨을 첨가해서 규소 성분을 미세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계량화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 만들 시에 표현되는 작업으로 볼 수가 있죠. 알루미늄 규소합금은 실루미닌, 라우탈은 알루미늄 규소에 구리를 첨가시킨 게 라우탈이고요. 드랄루미늄은 알루미늄 구리에 마그네슘 망간을 첨가시켜서 알루미늄의 구리 4% 그리고 마그네슘 망간 0.4% 정도를 합류시켜서 만든 합금이죠. 그래서 비행기 주재료로 비행기 항공기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재료가 드랄루미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하이드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에 마그네슘을 첨가해서 만든 합금을 하이드론 알루미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식성이 있죠. 내식용 알루미늄 합금의 대표적인 종류입니다. 62번의 답은 2번 실루미늄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최근에 보면 좀 자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다음 63번은 보겠습니다. 서브제로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심냉처리죠. 심냉처리. 당금질 처리를 할 때 그 목적은 마텐자이트라고 하는 조직을 얻고자 하는 게 당금질 처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국부적으로 오스나이트 조직이 나타나면서 마그네슘 조직, 마텐자이트 조직을 갖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국부적인 오스나이트 조직을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드라이아이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0도씨 이하로 열 처리하는 작업 그 작업을 서브제로 처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보기 1번은 내 마모성 및 내 피로성이 감소한다. 반대죠. 증가하게 됩니다. 내 마모성이나 내 피로성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동반이 되는 게 서브제로 처리에 해당이 되고요. 2번, 잔류 오스나이트를 마텐자이트화한다. 맞는 표현이죠. 3번, 당금질을 한 강의 조직이 안정화된다. 맞습니다. 국부적으로 나타난, 즉 잔류한 오스나이트를 마텐자이트화시켜주기 위해서 열 처리 작업을 하게 되면 당금질을 안정화시킨다. 당금질의 주목적은 마텐자이트 조직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합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3번은 시효 변화가 적으며 부품의 치수 및 형상이 안정된다. 시효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함께 자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마텐자이트화 됨으로써 조직이 경해지죠. 강도나 경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변화가 적다라고 하는 표현. 맞는 거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63번의 답은 1번으로 봅니다. 지난 시간에 3번의 답은 5번씩 열리지 않습니다. 5번의 답은 5번씩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1번은 시효 변화가 적으며, 단단해 두 번씩 열리지 않습니다. 3번의 답은 5번씩 열리지 않습니다.